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음문문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멀쩡한 문장에 의문사를 쳐넣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보시죠. 의문사 적용 음문의 첫 번째 방법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요. 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의미죠. 우리 지지지지지지지 날 시간에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때도 방법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. 똑같이 세 가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은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? 입니다. 그러나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의 문장은 아니었죠. 원래 문장은 당신은 집으로 갑니다. 당신은 집으로? 라는 의문문이 있었어요. 자,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, 집으로 안 가.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신은 학교로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또 아니래. 음, 당신은 지옥으로? 그랬더니 또 아니래. 계속 묻다 묻다 지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? 당신은 간다 어디로? 라고 말하면 되죠. 부잘레 어디로? 라고 말하면 상대가 알아서 이 열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대가 알아서 말하게 됩니다. 자, 어디로 가느냐? 물어보니까 부잘레 오? 이렇게 물어보죠. 부잘레 오?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? 라는 의문문이 되죠. 자,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.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그냥 원래 있는 형식 그대로 두고 단어를 의무사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.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의무사 사용법. 이게 프랑스어의 첫 번째 의무사 사용하기 방법입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의무사 사용법입니다. 그러니까 얘한테 무서ût한 의무사하 Review입니다. ¿ главное handphone 타주어? SA, 이게点지 않은 gaat dies. 무엇 Pour Breath of The hotspotete? 도드 아 Bailey afternoon shrugue 해 Mount Vous sortez quand ?